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그렇습니다 또 글로벌 쿨타임이 돌았죠 오랜만에 결혼식은 신부가 주인공이야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이제 자기 결혼식 한다고 무조건 신부가 주인공이라며 친구들 옷 검열하다가 시궁창이 풍덩 빠진거 원지 이 친구 결혼식 안가는게 맞겠죠 먼저 이렇게 방탈하는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말고는 물어볼 곳이 정말 없어서요 그러니 여러 선배님들 보시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나이 25살 평범한 여자구요 이번에 결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맞아요 나이 25살이면 되게 빠르죠 그런만큼 제 친구들 중엔 얘가 최초로 결혼하는 겁니다 야하튼 이 친구도 답답했는지 저한테 야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거야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계속 우는 소리를 했고 뭐 사실 저도 찌푸를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친구니까 그래 나라도 도와줘야지 싶어가지고 둘이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물어보는 등등등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도와줬구요 또 웨딩 촬영할때도 같이 따라가가지고 어설프지만 최대한 협조하고 도와줬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다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식 이거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미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객룩 있죠 하객들 옷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화려하게 구우면 안되는데 이러면서 걱정을 오지게 하더라구 그런데 갑자기 야 근데 꽁꽁이 너는 내 결혼식 때 뭐 입을거야? 딱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어? 왜? 이랬더니 외기는 당연히 내가 그날 주인공이 돼야 하니까 그렇지 너 그날 뭐 입을지 나한테 먼저 보여줘 이럽니다 진짜 이랬어요 순간 이게 뭔가 싶었지만 그래요 그냥 좋은게 좋은거다 싶어가지고 야 별거 없어 나 그냥 정장 같은 원피스 연핑크 입을거야 이러면서 최대한 비슷한걸 검색해가지고 보여줬더니 얘 표정이 급격히 안좋아집니다 그리고 하는 말 야 이거 길이가 너무 길잖아 약간 드레스 같다고 너무 별로다 다른거 입으면 좋겠는데 이랬는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드레스 느낌 절대 전혀 안나구요 그냥 무릎 살짝 밑에 내려오는 길이에 단정한 H라인 원피스에요 무슨 드레스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만 자꾸 입지 말라고 하니까 일단 알았다 이러고 또 다른걸 검색해가지고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상한 표정으로 야 이거는 색이 너무 밝고 화사하잖아 진짜 별로다 이래요 그러면서 자꾸만 다른걸 찾아보라고 하는데 와 진짜 얘는 도대체 친구인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걸까 이때부터 기분이 너무 안좋은거에요 근데요 그래도 참았어요 왜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데 끝까지 좋은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은거죠 그래서 세번째는 진짜 이거 좀 뭐라고 하죠 색도 칙칙하고 길이도 조금 짧은 너무나 구린걸 보여줬는데 얘가 갑자기 짜증팍 섞인 표정과 목소리로 야 장난하냐 이거는 너무 핏하잖아 아 좀 진짜 등등등 막 어쩌고 저쩌고 대놓고 짜증을 부리는데 결국에 여기서 저도 뭔가 툭 하고 끊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야 뭐 필 너 지금 장난하냐 아 됐고 나 그냥 니 결혼식에 절대 안갈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너 지금 면접보냐 안그래도 바쁜데 나 결혼한다고 일부러 시간 빼고 이것저것 도와주고 나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힘든 티 한 번 안 냈는데 너 지금 나한테 뭐하는 거야 옷 입는 것도 몇 번이나 너한테 보고를 해야 되냐 어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냐고 그리고 뭐 주인공 야 그럼 난 뭔데 니 쫄따구냐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됐고 우리 앞으로 보지 말자 이러고 와버렸는데 얘가 지금까지 계속 울고불고 난리에요 자기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냐면 뭐 배신을 했다니 어쩌니 사실 그래요 얘가요 고등학교 때 다른 지역에서 전학을 온 애고 친구 사귀는 걸 엄청 어려워했을 때 저랑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친구들 다 소개해주고 그랬는데 그때 친구들은 얘랑만 놀면 이상하게 재미가 없다고 딱 학교에 있을 때만 놀았고 밖에서는 같이 안 놀았어요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거의 유일합니다 여하튼 그때 너무 거지같고 짜증이 나가지고 나 안 간다 너 안 본다 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얘가 또 엉엉 우는 걸 보니까 사람 마음이 좀 그래서요 가뜩이나 나 말고는 친구도 하나 없는데 그런 애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인생에 딱 한 번뿐인 결혼식을 올리는 거라서 하하 진짜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이번에 참고 그냥 가주는 게 맞는 걸까요 나는 친구가 너 하나밖에 없는데 네가 이러면 나는 어떡하냐 친구가 그 정도 부탁도 못하냐 어? 내가 주인공인데 어떻게 보지 말자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등등등 계속 연락하고 울고 있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대로 멈춰버리고 결혼식 안 가는 게 맞겠죠 맞다고 해줘요 댓글 1번 네 맞습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 친구는 결혼식 후에 연락 없을 거고 쓴이가 결혼할 때쯤 되잖아요 그럼 아이 때문에 못 간다 이러면서 문자나 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 전에 연락 끊길 겁니다 그러니 그냥 가지 마세요 괜히 갔다가 판에 더 글 올리지 말고 그지같은 후기 올리지 말라고 2번 오호 걔 친구가 없는 이유가 아주 그냥 확실하구만요 어? 끌 끌 3번 물론 사람 우는 걸 보면 연민도 들고 동정도 들겠지만 저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결혼, 임신, 출산 같은 인생을 뒤흔드는 이런 이벤트 때 살짝 맛이 가가지고 확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온 우주가 나를 축복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대접하며 반드시 내 뜻대로 해야 되는 만큼 그게 안된다는 건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 시기에 돌아버린 자들은 절대 두 번 다시는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큰 이벤트를 겪어 나가면서도 누구나 다 큰 경험을 하는 그런 일로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고 담담하게 평소의 인격을 유지하는 인간이 최소한의 평범한 인간성을 가진 인간이다 이거예요 적어도 평범한 인간성을 가진 인간과 교류를 하는 게 쓰니 인생과 정신건강에 좋다 이겁니다 명심하세요 분명히 말하는데 지금 저자는 훗날 지가 임신하면 임신유세 또 출산하면 출산유세 육아를 하면서 육아유세 더 나가면 미쳐버리는 거지 그런 몬스터로 진화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이 그지같은 년이 어디까지 진화를 하는가 이걸 구경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 거 있죠 꼴보기 싫은데 어디까지 가나 이런 거 궁금한 거 4번 저런 거 어차피 먹튀해요 이참에 손절이나 해 좋은 기회잖아 5번 야 좋아 그럼 네 입맛에 많은 옷을 한 벌 사줘 그거 사주면 내가 갈지 말지 생각해 볼게 이러면 됩니다 6번 고작 결혼으로 이 정도 진상을 부린다면 나중에 임신하고 애 낳고 낳은 뒤엔 진짜 가관일 겁니다 감당 못해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회사 인간관계만으로도 스트레스 오지고 장난 아닐 텐데 뭐 이딴 그지같은 걸 신경쓰고 그럽니까 인생이 그렇게 널널해요? 하드코어로 가고 싶어? 아니 부캐 받아주는 친구한테도 이래라저래라 하는 걸 내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일반 하객 복장을 체크하고 있냐 이거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 뭔 검열이야 대개 결혼 준비로 연락도 잘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참 대단하네 7번 스니가 정확히 짚었구만? 쟤는 지금 스니를 친구가 아니고 그냥 지 시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혼식 가잖아요? 그럼 님에게 볼 일은 거기서 그냥 다 끝난다 이겁니다 먹튀하는 거지 아니 평소에도 저런 그지같은 성격 분명히 나왔을 텐데 이걸 어떻게 참았어 몇 년 동안? 8번 야 옷으로 3번이나 시비를 걸고 컨펌질 할 거면 가족 예복 사주듯 옷 한 벌 제대로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엇보다 같이 고생하고 도왔으니까 사줘야지 이게 예의라고 여하튼 야 그지같은 네 성격 나 도저히 못 맞추겠다 그러니 네가 옷 한 벌 사라 돈 내놔 이렇게 한번 찔러보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싫어하면 그냥 과감히 손절하세요 근데 말이죠 틀림없이 돈 아깝다며 떨어져 나갈 겁니다 끌 끌 19번 어? 참 이런 걸 고민하고 있네 이보시오 스니 결혼식 가도 너 좋은 소리 절대 못 들어요 어? 참석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그런 사람들한테 하객룩 간섭을 한다고? 이거 장담하는데 스니가 뭘 어떻게 입고 가든 나중에 분명 날지합니다 아니 어떻게 신부보다 이쁘게 입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온갖 트집이란 트집은 다 잡을 거라고 확실해 10번 다 필요 없고 나는 딱 하나만 말할게요 이거 만약 그냥 넘어가잖아 그럼 앞으로도 계속 아니 영원히 야 우린 친구인데 그 정도 부탁도 못 들어주냐 이런 썩은 말로 지 마음이 뭔가 마음이 안 들 때마다 울고불고 난리 칠 겁니다 11번 잘됐구만 이번 기회에 손절하는 게 맞아 앞으로 온갖 진상짓 할 거 100% 불보도 뻔하고 어디 그뿐인가 또 돈은 돈대로 뜯겨 나갈 것 같은데 말이지 그러니까 이번 추경금부터 아끼길 바라요 친구는 무슨 개뿔 내 친구들이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난리 치더구만 옷까지 간섭받고 또 시간도 버리고 거기에 돈까지 줘야 돼? 미친 거 아니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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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 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 제가 여자고 신부라면 나는 오히려 친구들이 나보다 더 이쁘게 화사하게 해가 와가지고 단체로 사진 찍고 그러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빈말이 아니고 진짜 그런 거예요 아니 보통 그러지 않나? 여자분들도 이런 것들 하... 하... 아니 뭐 어쩌겠다는 거야 아무도 신부한테 관심 없어 들어가자마자 제일 중요한 거는 주차장이고 추기금 내고 나면 그 다음은 밥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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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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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